아이씨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이네 아이씨 미쳐가지구 저거 다 잡으면 뭔가 나올까? 아이씨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아 잠깐만 뭐야 왜이래 뭐야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뭐야 왜이러지? 불주가 아닌데 왜그런지 보겠네? 뭐야 이거 왜이래 갑자기 자 유튜브 트위치 얼라드랑 자 오늘은 쉼하게 5일차 달릴겁니다 오늘은 빡빡하게 돌거에요 말수가 적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빡빡하게 빡하게 돌아야 되니까 말이죠 자 최대한 빨리 돌아볼게 오늘도 보너스 5개를 배달해주는 우유의 버섯돌이상 일로와봐마 야 또 또 또 조이콘이 또 매우 먼 곳에 있지만 괜찮다 그러니깐 5마리 보너스를 바치겠습니다 받아야지 받았으니깐 갑시다 이번에는 침실로 가야되잖아 침실을 그대로 갑니다잉 두번째 스타를 최대한 저기 많이 모아야되기 때문에 얼핏 듣기로는 스타를 60개를 모아야 엔딩을 본대 지금 이제 서운한게 모았으면 남은게 29개면은 와 시간을 많이 바쳐야되겠는데 주말에 좀 빡빡하게 돌까? 일단 최대한 빨리 돌아봅시다 최대한 빨리 돌아야되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뽑는게 최선인거 같아 뭐여 이거 뭐여 뭐여 어쩌다 하는건데 아 아이씨 아 에이씨 괜히 호치도 하다가 아 아 아 아니 발판 아니었어? 아이씨 시작하자마자 죽을뻔이네 아이씨 붙여가지고 저거 다 잡으면 뭔가 나올까 아이씨 뭔가 나올거 같긴한데 아이씨 잠깐만 뭐야 왜이래 뭐야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뭐야 왜이래지? 병조가 아닌데 왜그런지 모르겠네 뭐야 이거 왜이래 갑자기 어 잡혔다 갑자기 왜그러지? 오케이 지금 잡혔지 양쪽 자아 잠깐 소난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 갑자기 조인콘 왼쪽 한쪽이 마탱이가 가버렸지 뭐야 그래서 잠깐 접속 세팅을 좀 한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잉 단순히 통신장기였던건가 그러면 다행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내가 하는 얘기지 오 바짝 딸려야겠구만 바짝 딸려야겠구만 오 뭐야 오우씨 뭐야 빠지기도 하네 오 차근차근 진행해봅시다 이제 당황하지말고 오우 저거 뭐야 트위지가 아스나세대보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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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y 네 오우 uncom 저거 어떡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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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거 하나 못먹은거 어떡해? 아 하나 없어졌어 어떡해 아이씨 잠깐만 뺑뺑인가 이거? 뺑뺑인가? 뭐 안보여 뭐야 이거 처음부터 다신가? 아 뺑뺑이구나 그러면 다시 먹을 수 있긴 있겠네 이거 어딨어 뭐야 이거 오! 아 오케이 반대편에 하나 또 숨어있는걸 찾았어잉 아 여기도 있다 4개 아까 그러면 하나 있는거 어디였냐 하나 하나 한개만 있으면 되네 한개만 오씨 조금만 어디갔어? 아까 있는거 봤는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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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성공 성공 야이씨 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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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좌우중에 이제 어디로 가는건가 저 가는건가 본데 어디로 가야되 이거 어 아이씨 동전은 많은데 아이씨 아이씨 동전에 신경쓰면 안될거같애 왠지 그냥 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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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그냥 가던데도 그대로 가면 되죠 가면 되겠니 가던데도 가면 돼 요거는 뭐 그냥 가던데도 가면 되거든 요거는 뭐 보너스네 에이 야 저거 어 어 뭐야 세개네 어 세개면 땡큐지 야 이리와 야 야 아우씨 오우 됐다 아잇 하 아 한개밖에 못먹었어 아 아 아 타바 다음에 봐요 아아 방송 열심히 하시고 야 또 놀러갈데 보잉 이거저거 아 저거 똑같구나 저거는 저건 똑같네 그럼 저걸 잘 타고 가야되는 얘긴데 왜 눈이 달려있는거야 요새 으잇 어 다 보이기도 하고 반대편에도 뭐가 있는데 아 저기 있고 어! 뭐야 어 그냥 내로 가는 게 아닌가 본데? 뭐야 이거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뭐야 이거 저기 위로 가야 되나 본데? 저기 위로 가야되는 건가 본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저거를 아이고 소닉의 하들지님께서 아이고 3명의 난민들 송환을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나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닉의 하들지님 고마워요잉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난민들을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잉 저는 그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타이쿤이라고 하고 그 이제 각종 이제 콘솔 네트로게임 기타 잡탱이 남캠질을 하고있는 이제 그 좀 어느정도 이제 좀 연령대가 좀 있을법한 그런 이제 저기 동네 삼촌 스트리머예요 반갑습니다 설명하다가 죽었지만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잉 아유 이렇게 또 놀러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소닉의 하들지님 아유 아 아 뭐야 뒤로가야되는거야 뭐야 뒤로가야되는건데 근데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안와도 되는건데 아이씨 흐찍거리했네 아 짜증나 아이씨 반대로 갔던거였네요 지금까지 그 뒤를 돌아보니깐은 저 가는길이 있는데 왜 내가 왜 뒤를 돌아갔을까 아 아 뒤로와가는거 많네 아이씨 뭐하고 어찌꺼지했지 그니까 저기를 가야되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광건 아앜 아 개짜증나 아 아 조이콘 진짜 아 심하냐고 이거 아 길씨 진짜 아 됐다 넘어갔다 아 이렇게 넘어가야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그거갔다가 아이씨 이제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구나 가나 아 아 아 아 멀리뛰기 스킬을 쓰라는얘어더 아 여기서 이렇게 가고 가고 이게 뭐여 이게 잠깐만 뭐 뭐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여기서 이런데 아 저렇게 올라와 있구나 아 나 저기 끝부분에 거기 다 보였는데 와 저거 저거 찾는데 진짜 길을 같은 길인데 지금 이거 한 개 깨는데 20분 걸리면 이 친구 어떡하자는 거지 지금 아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죽었다 오늘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렸네 아 짜증나 자 일단 9대2 아 지금 초장부터 지금 너무 애맨 것 같아 자 정신잡입시다 자 그리고 볼게요 아 예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2달 트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유 타바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잉 꾹놀라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샌드 아일랜드 거대 함정이네 거대 함정이면은 또 저 뒤집어지는 거 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지 또 아 또 느낌이 쎄한데 뭐야 이거 아 저 또 눈 오는 거 또 있네 예스 자 갑시다 뭐가 나올까 아 저기 저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뭐야 저기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저 벽에 맞으면 안 되는 거지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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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우 씨 테트리스야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먹고 테트리스잖아 이거 테트리스네 저 맵에 저게 떨어지는 게 역발상 괜찮은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뭐야 어 올라오네 저거 얼마나 올라오는 거야 잠깐만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거 잠깐만 올라오는 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되는 거야 뭐야 아아아 아하 저거 저런 스타일 저기에 저렇게 숨겨놨어 저걸 음 그렇구만 그럼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아하 야 일로 와봐 다시 내려오나 오 저기 하나 또 있는데 아이씨 저기 하나 또 있어 아 저기도 뭐 있는데 아 잠깐만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지금 더 있구나 에이 난 또 한계가 끝인 줄 알았네 아이씨 어 등껍질 하나 들고 저기 하겠구나 저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하나 있는 거는 봤고 아까 저거를 등껍질을 갖다가 떼내야 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등껍질을 타고 백타기가 안 되니까 5개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음 하나는 어딘가야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 한 번 더 둘러봐야겠구만 삼각족이야 까족이야 어디였어 나 아 여기다 아 다행이다 하나 먹었네 찍었는데 맞네 위치가 아 뭐야 이거 이쪽인가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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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나이스 하이 저분해 아 그렇지 아 인자 먹었네 아 인자 먹었네 아 여기가 좀 그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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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이거 오 오 뻥스 좋아잉 뭐야 뭐야 어허 뭐가 나왔네 아 아 그 다음 갑니다 이 아 아 여기도 또 빽빽이 아니야 이거 아 뽀러스 못뽕 얘를 어떻게 잡아야되나? 에이씨 저렇게 해서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쟤들 잡으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하 아하 아 이걸 잡아야되는건가? 아닌가? 뭐야 뭐지? 맞춰야되는거 같긴 한데 어? 아! 나왔다 아! 이걸 차는거 같긴해 차는거 같긴 한데 왜 이리로 올라오니? 다리로 가야되나? 아아 아닌데? 아아 아아 아 아 어? 맞았다 야! 야! 그렇지! 아이고 아 진짜 교농하네 아 미치겠네 어 스타가 보이네 잠깐만 아아아아 뭐야 이거 뭐야 왜 꼼꼼거지? 뭐지? 뭐죠 이거? 여기? 왜 꼼꼼거 돼있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야 이거 안으로 돌아와요? 아아 아아 뭐야 이거 뭐 꼼꼼거 돼있으면은 뭐 뭐 부시면서 가야되는건가 보구만 아 대충은 알거 같애 이거 그냥 뭐야 어? 어? 아 아 꼼꼼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잘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야되나 하는거구만 아아 저런식으로 가는거구나 뭐야 이거 뭐 뭐 뭐 야! 아 이거 앞으로 쭉쭉쭉쭉 가는건가군데? 아 앞으로 쭉쭉 가는거구나 잠깐만 계속 뺑글뺑글 누워야되는거구만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게만 타이밍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이씨 다왔지요? 아하 이런건 잘해 괜찮아 이런거 내려오는거는 방향 스타일 파악만하면 금방해요 물론 저거 까딱게 오지하고 계속 당황하고 존버하고 있다가 깔려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거는 은근히 많이 해봤어요 저기 뭔게임인지 몰라도 아무튼 뭐 그래요이 갤럭시 재패가 아니야? 아니 또 숨은게 또 하나 있나보네 아님 보스가 있다던지 적진을 발견했습니다 적진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적진으로 갑시다 그러면 히든 히든스타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러면 음 아니면 혜성이 혜성이라던지 그런거 때문에 그런가보다 혜성때문에 그런거구나 자 일단 적진 빨리 가야죠 갑니다잉 쿠파구만 아 시든스토어가 많구나 근데 사막맵이 좀 짜증나 모래가 계속 깔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뭐여 이거 아 중력맵이네 야 중력맵은 거의 초반에 나오고 잘 안나왔는데 중력맵이 다시 나오네 뭐야 함정이 숨어있어요 중력방향을 조심하세요 그래 중력방향을 보는거는 어렵지 않지 탑유시점이네 이번엔 또 아이 귀찮게 탑유시점이요 에이씨 잠깐만 에에에에에에 조심히 가면 됩니다잉 조심히 갑시다 오오오오오 뭐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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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 이번에도 반대네 아 헥갈려 엽구고 봐야되잖아 여기에에에에에에에에 몽아퍼어 어어씨 야 몽앞퍼 이거어 오오 오오 됐다 뭐여 에? 뭐야 이거 아니 저걸 천상 밟고 올라가야되나? 아이고 밟고 올라가야되나 근데 아 밟고 올라가야되나 보다 아 헷갈려 아 거기에 수군해야돼 아우 짜증나 아우 그렇지 아이씨 아 아이씨 아하 아이씨 다시가 뭔지 알았는데 왔다 어 가자 가자 아아 아이고 다시 아니 나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나 뭔지 아는데 내가 목을 이렇게까지 해야돼 왜 아 뭐가 아파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수작되지말고 가만히있어 그래 아이씨 아 그냥 보면은 알겠는데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측면으로 물리니깐 얼마나 헷갈리는데 막상 조작할라니까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나 구멍이 계속 움직이네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네 아 어 어머어머 뭐야 어이구어 아우 뭐야 아우 와 녹아버리네 오이씨 녹아버려 그냥 아 다행이다 여기서 못 시작했어 다행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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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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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리 전진을 해야되는구마 미리 전진을 해야되요 미리 다행이다 오 미리 전진을 해야돼 나이스 오우 좋아요잉 그치 가면 되는거야 어 저기는 또 뭐야 잠깐만 어어 오 그렇지 어어어어허허허허허 아앗 야앗 이런식으로 아앗 야 어디가 오 됐다 오우 겨우 넘어왔네 오우씨 아 함정을 저런식으로 까하나 아 또 중력이다 잠깐만 엄마 어 아 또 목 아우씨 아 또 목 기울여야돼 어우 짜증나 천천히 움직입시다 천천히 어어 어 아 저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어떻게 타고 있으라는겨 아 아 그렇지 아 이렇게 그래 포화수 먹고 여기는 여기 있어야겠네 어 여기는 이렇게 있어야겠네 쵸비는 어떻게 가야돼 쵸비는 어떻게 가야돼 저 밑으로 빠지니까 잠깐만 아 그렇지 어 여기 있으면 괜찮겠지 어 그렇지 아이고 성주사는 정하우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잉 어우 잠깐만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야잉 잠깐만 아 아 아 아 저 중력 짜증나네 저거 흐 왔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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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아 안가 안가 아이 뭐 이거 어 자 갑시다 잠깐 잠깐 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쿠파가 얼마 안남았다 가자 가자 자 보스 보스 흠 벌써 왔느냐 숙적이군 숙적이군 알고 있잖아 니 때문에 내가 지금 개고생하는거 아니야 지금 또 그 보스전이야 아유 지겹다 저것도 오 뭐야 벌써부터 세 방을 쏴 뭐야 이거 또 오우씨 때려야지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또 오잖아 뚝 그렇지 아 이거는 내가 패턴 파악했어이 이건 내가 저번에도 해봤거든 저번에 적응이 안되가지고 어떻게 때려야될지 이번엔 나 할거 같거든 잠깐만 둘이 왜이렇게 많이 쏴 한 번 두 번 세 번 오 뭐야 반대로 쏴도와 오우씨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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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와봐 와봐 오우씨 자 세번째 여기 세번째 빨리 잡아야돼 와봐 임마 알롱아 너의 공격 패턴은 내가 다 꽤 뚫고 있는데 한 번 맞아버렸네 몇 개로 쏘는거야 다섯 버스 쏘는거야 지금 오우 두 버스네 세 버스네 쿵 에이씨 여기도 유인을 해야되는데 어허허허허 여기도 유인해야되는데 하나 와봐 둘 와봐 셋 자 와봐마 쿵 그렇지 자 한 번 한 번 그렇지 그 다음 간다 가자아 두 번 한 번 더 가자 세번 아 그렇지 얘 잡는건 이제 저 방법을 다 익혀가지고는 괜찮애 얘 얘 정도까진 괜찮애 계획은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자빠져 그냥 자 그랜드스타 자 다섯번째 플랫폼으로 갈텐데 과연 다섯번째에는 뭐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잉 약간 좀 번거로워하는게 있어요 그냥 퍼즐만 하려고 하면은 눌마나 변하겠는데 꼭 요런거에 저기 젤다같은거 수수께끼 있잖아요 그런거 있으면 내가 진짜 번거롭더라고 유난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봐 하다보니까 그런거지 뭐 좀 근데 그런거는 조금 안맞는 감이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서운 4개다 아 좋습니다잉 그 다음 머신룸 기계실인가보네 머신룸인거 보이 위치를 안했습니다 플레이트를 봐주세요 뭐야 은하의 중심에 가기위해 필요한 스타의 힘 아 스물여섯개를 더 모아야된다는 얘기구만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기 되는 순간 천문대는 벼대벼도서 힘을 되찾아 은하의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아 60개까지 최대한 달려야겠네 진짜 60개가 많네 그러면은 알려주신게 많네요 60개 어이구 60개까지 갈 길이 멀다 스물여섯개면은 거의 지금까지 해온만큼을 더해야된다는 얘기잖아 진짜네 하씨 큰일이네 어이 최대한 빠르게 이거 뭐 저기 뭐 하는지 해야지 이거 있는서도 안되는데 뭐야 아 그냥 올라가는구나 저렇게 올라가는구만 내가 여기 처음 해보나 여기 처음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왜 그동안 여기를 못 해본 것 같지? 서른네 이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저 계속 달릴게요 안 끊고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저 구간을 길게 지금 잡으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길게 그냥 갑시다 롱런해야지 롱런하고 최대한 빨리 놀아야지 오늘 다른 것도 안하고 그냥 바로 휴마개를 켰습니다 오늘 길게 놀려고 달토끼가 찾는 물건 토깽이가 또 나오네 저 토깽이가 있으면 뭔가 좀 그시기한데 얘는 뭘 찾는다고 그런걸까 파왕스타 조각을 차고 있어 찾고 있어 파왕스타 조각이라고? 어떻게 올라가야돼? 뭐 못 올라가? 아 아 이렇게 가는거야? 아하 이거는 뭐 이제 구추면 알겠죠 뭐야? 토끼가 자주 놀러옵니다 왜? 잠이나 잘 잠이나 잘 쳐다 빠지고 자 잠 오지 말고 마 사람이 왔으면 일어나서 대답을 해야지 도장물이 없이 그냥 아 여기 따라가면 뭐있나보다 아 보너스가 있었구만 보너스 게이덱스 좋아요 아 에이씨 미쳐가지고 저기 올라오는구나 야 야 야 어이씨 오지감이 그냥 지금 올라가는건 똑같죠 여기는 간만에 보네 벌벌마리오 올라오는건 뭐 도친계신이야 어차피 여기서 이쪽에 뭐가 있다는건데 아 여기 하나 있다고 오케이 저쪽에도 뭐 하나 있을거 같은데 어우 많다 툭스 밟아야되는거지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아직까지 내가 봤을때 괜찮을거 같은데 어 봅시다 뭐야 이거 아 여기 그렇지 두개 내가 아까 벌써 먹었어 니가 냄새 맡기 전에도 내가 찾았거든 여기는 뭐 안보인다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도 하나 또 있는갑지 오케이 여기서 가고 가고 여기서 어 가고 아 뭐야 빽빽이 왜 들어와 나마다 깡쳐 어 아이고 뭐야 벽 타기가 안돼? 어 뭐야 못 올라가는데? 뭐지? 뭐지? 위도 올라와야네 아 아 이걸로 아까 저쪽에 있었어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저기 있었어 바닥에 밑에 칸에 있었어 이쪽에도 하나 있겠지? 그렇지 여기 세개 먹고 세개째 세개째 먹고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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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오 오 오 오 거기서 이씨 자 네개야잉 또 하나가 어디있지? 하나가 어디있을까 저긴가? 아닌데? 하나가 문제네? 아 저기있다 저거 어떻게 뭐가있지? 좀 일해보게 오 아이슰 굳이 다스개 좋습 pas다잉 하號 아 저거였어? 날라서 먹으면 되지 대신 저걸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 날라서 먹으면 되는데 뭐 저거는 저기에 왜 있는거야? 아 뭐 잘 찾았으니 다행이죠 뭐 아니 미리 검을 드리면은 잘 하는게 아니라 그 저기 그 원래 그 플랫포머 게임은 그거잖아요 선천적인건데 아 그래요? 뭔가 많이 헷갈려하나 여길 아이씨 저 꿀번은 하나 먹고 가야되겠네 꿀번은 그거고 잠깐만 저기 저저저저저저저 마우스포인트 꿀벌벌벌벌벌벌 그렇지 나오는데 자 갑니다 그렇지 자 가려 그 다음 이상한데 간다잉 날 잡을 수 있겠어? 너 잡으면 그러면 스타주니? 자 쟤들 빨리 잡고 끝납시다 어 물 물 물 물 뭐야 에이씨 망했네 뭐야 이거 아 저게 키워나오네 어디갔어? 토게임은 어디가냐? 야 그렇지 어우 금방 끝났네 그래도 이번판 다행이네 어우 다행이네 어우 다행이네 아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타자 떳떳떳떳 손 5개 자 앞으로 25개 남았어잉 저장 자 그 다음 빠르게 놓읍시다 가야지요 두 번째 가요 세 개는 일단 하나씩 모아야 돼 일단 최소한 세 개씩 모으면 몇 개야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총 12개 중에 잠깐만요 높이 높이 나와 예스 갑시다 날꽃이 나는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피카오 날려준다 날꽃이 뭐냐 저기 뭐 있다 이거 폴벗 이번에는 안나와? 저 뭐야 얜가? 저긴가? 저 아 적은 아닌가 보구나 아 적을 캐나는 거야 또 기믹이 적은 기믹이 또 나오네 또 기믹이 또 나오네 어허 아 아까 뭐 봤지 여기는 그냥 뭐 괜찮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꿀벌 다시 먹어야겠다 아 아 아 잠깐만 꿀벌 에이 저 꿀벌 먹고나가지고 다시 나가올라야겠네 가볼게요 아 아니구나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저렇게 되는 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다시 아 아 아 저게 분명히 뭐 있는데 아 저게 분명히 뭐 있는데 분명히 분명히 뭐 있는데 분명히 어 안 나와 아 저기 분명히 뭐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가야돼 뭐야 아 저기 뭐 있는데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야겠지 가 가 가 가 그렇지 아 이거 보너스였어 에이 보너스였어 에이씨 안먹고 말어 그냥 아 또 별인줄 알았냐 별조각이나 별인줄 알았냐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야되나 별조각같은건줄 알았지 아니면 말고 뭐 자 이거 왜 왔죠 뭐야 넌 저기 뭐 가야돼 아닌가 아 여기가 또 있는데 뭐 있다 아하 그렇지 여기 뭐 있구만 내리막이죠 내리막일 가면 뭔가 있을거야 아 아닌가 뭐야 아 오케이 아 저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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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또 괜히 또 이상하게 또 뭐 또 당한다 어 어 뭐야 아 여기서 물이 없어지는구나 자동으로 밟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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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임마 야 일할 시간이야 일로와 야 일할 시간이야 일로와 임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이쪽이 아닌가베 이쪽이 아닌가베 아 반대도 따와 임마 야 여기로와 임마 여기였나? 아냐 아냐 여기 아냐 아 막혔다 아잇! 아잇! 아 그래도 마음대로 해 일로와봐 어구독 끌고 아 방구구간에 있다고요? 그러면 별구? 그러면 거기 구간에 있나? 그거 뭐 근처에 있나? 모너스 근처에 있었나보다 그러면 어? 뭐야? 야! 아 나 반대로 와보셨네 아나 아까 왔던데도 왔어 아 내 귀찮게 쟤 또 저거 발견해버리면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또 올텐데 되게 이상한 놈 저거 아 여기다! 야 좀만 더 와 야 일로와마 그렇지! 아이 이제 좀 일을 똑바로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돼 이런 알겠니? 야 아잇! 야잇! 야잇! 땡!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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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마 아잇! 그렇지! 아잇! 좋습니다 여기는 뭐 아! 저기가 스타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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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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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어디였지? 아까 그 꼬이니 있는 방향이 어디 방향이지? 야 여기 와 나 어떻게 나면 그렇지 조금만 하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어기 위까지 갈라고 하면은 뭘 타고 가야 되는거지? 쟤들 또 위내야 되나? 아이씨 에이씨 다시 와 자 이거는 먹고 여기서는 먹고 가면 되는데 얘를 어디까지 위내야 되지? 여기 위내야 돼 여기까지 와보다고 해야겠다 자 와봐 아 뭐가 있네 오케이 쟤 갈 수 있나? 갈 수는 있구나 이제 왔어이 일단 요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중요해 오 gak 재에게 가는길 중요합니다 아 깜짝이야 이씨 천천히 갑시다 어 그렇지 저기 보인다 보인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타워간다 좋습니다 자 하나 남았다잇 여기 히든 빼고 선 6개 스몰 4개 남았네 아이고 자 새로운 갤럭시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디 그래도 한개 더 구하가야된다잇 자 한개 더 갑시다 한개도 후딱 모으고 한개여 후딱 깨고 그다음부터 갑시다잇 두근두근 우드로드 여긴 또 뭐야 못보는거 내 보스다 딱봐도 보스각인데 저거 꿀벌마디오의 끝판왕 여기서 이제 꿀벌마디오 스테이지 종결각인가 그러면 비온다 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저걸 타야겠네 느낌에 아닌가 뭐야 뭐야 꽃이 없어지는데 저거를 앞으로 가서 먹어야 될거 같긴 한데 느낌에 기믹돌이 그런가요? 꿀벌마디 하나만 줄게 제일 어려운 기믹이야? 아니 제일 어려운 구간이야 여기가? 잠깐만 이거 점프로 해결되나? 아 꿀벌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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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되나본데? 꿀벌 어디 아 저기서 못먹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어디 없나 또? 아이고 꿀벌마디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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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런가요? 네 일단 가는 길은 대충 알았으 그냥 가서 저기에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에 넘어가려고 했네? 네 저것만 이제 잘 타게 하면 될꺼야잉? 자 그 다음에 올라갑시 잠깐만 오오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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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어 어이구씨 자 이거 왔어잉 일단 일단 왔는데 오 뭐야 오 올라왔다 오 다행이다 올라왔네 쟤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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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옳지 뭐야 왜 뭐니? 전망대들 두덩병? 보스만 하는건가? 기ㄹ 즉 뭔데 저거 안 먹어도 돼 그냥 대충 지나가 그냥 그렇지 다음엔 못 넘어가겠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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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오 씨 오 큰일 날 뻔했네 오우 자 뒤로 가야되나? 아 뒤로 가도 되네 오 다행이야 그래도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지? 아이고 뭐야 짧네 비온다 여기서 비를 피하고 와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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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씨 깜짝이야 아 여기 와서 올라가서 비 피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 오면 되잖아 그렇지 올라오면 되죠? 아 좋았어 이 아 그렇지 이렇게 가는거지 뭐야 이거 이거 타고 올라가는건가?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 맞구만 보스다 아 보스 빨리 왔네 졌습니다잉 근데 이거 어떻게 뭐야 물 쏘네? 저 보스를 어떻게 잡아야돼? 공격패턴을 알아야되는거 같은데? 저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건데? 아 아 저렇게 이제 세번 떼리는거야? 아 전식으로 하는거구만 음 방금은 알 것 같애 근데 저거 없어도 때릴 수 있지 않아? 못 때리나? 저거 없어도 때리면 되잖아 아 근데 좀 빡세겠구나 저걸 연사하니까 물만 피하면 가능하겠네 왜 방금 쏘는거야 도대체 아! 아이씨 아 쌈쌌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디 아니었는데 괜찮아 한방에 맞아도 돼 한방정도 갖고 뭐 안죽어 자 저 발판 올라오면 한방만 밟으면 되요 에이씨 아이씨 가자 그렇지 에이 뭐 뭐 별로 어젯지도 안하네 공격 패턴은 익히 다 알고 있다 엄마 꿀발 마지막에 뭐 놓칠 수도 있지만 꿀발 같고 뭐 그렇지 그 다음은 또 어떨지 뭐 뭐 다음에 뭐 퍼즐 맵이라도 나와요? 일단 보면 알겠지만 다음 맵을 한번 봅시다 그래요? 37개 23개 남았네 이거 뭐 아이고 자 여기서 일단 저장합니다 봅시다 봅시다 왜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데 봐야지 누프 오션 앗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물맵이죠 이거 아 나 물맵 싫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구나 아 나 물맵 싫은데 컨트롤하기 짜증나는데 또 루프 형태로 돼있네 아 또 물맵이요 아 나 물맵 싫어 컨트롤하기 짜증나는데 또 루프 형태로 돼있네 물맵 하나 또 있다고요? 아 미친 물맵 왜 이렇게 많아 아 바다에 불량돼 뭐 니가 따끔하게 뭘 어떻게 하면 하는겨 아 나 물맵 컨트롤이 적응이 안되나 아 너무 잠깐만 얘 보너스까지 합치면 두 개 있다구요? 펭귄 친구야? 여덟 개의 링을 통과해봐 여덟 개의 링을 통과하라고? 뭐 써있어 아 아 수영하는거 너무 귀찮아 짜증나 7개 아 수영하는 거 너무 적응 안 된다 저기 6개 컨트롤이 반대도 되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 같이 움직이니까 물 속에서는 그게 너무 헷갈려 저기 등껍질 있어야 되나 아 등껍질 있어야겠구나 이제 어이씨 오오 뭐야 4개 자 이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야 새우스 어디였니 아 뭐야 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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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저기서 나와 야 뽕스 왜 안먹어 야 우리 가 한 번만씩 됐다 아우씨 어우 적응한데 야 밖으로 나가 임마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엄마 일단 숨 쉬어야지 숨 쉬자 숨 임마 그래 숨 쉬어야지 얘는 잠깐만 어 뭐야 없어졌어 아이씨 그래 왜 아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거 가기 도전해가면 저거 어떻게 해 저걸 아이씨 어 저거 다시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세개 두개나 왔나 그러면 아 너무 거리 먹어지면 안되는구나 저기다 저기 저기 야야야야야 두개 두개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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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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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여덟 개만 어쌉 다시 해야되나 아이씨 아니 게임! 저 나오는 스테이지 자체는 안 어려운데 저거 때문에 그러지 컨트롤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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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아 여기였네 아까 왔었는데 한바퀴 동거잖아 그러면 아 아까 왔었는데 한바퀴 동거였네 아 그렇구만 선은 여덟개 스물두개 남았네 아우! 아우! 한 signals 자 봅시다니 루프오션 루프오션 물이 루프로 이어져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펭, 펭귄? 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밖에 안 나오지? 쎄한데? 뭐야 이번에 봅시다 시합을 하자 아 얘인가? 아 얘구나 아 이거 쎄한데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아이씨 또 저거였어? 아 그런 거였구만 아니 그냥 이런 거 할 바에 마리오 카트를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도하는 거 뭐 이런 걸 하고 자빠져 링을 통과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던가? 아이씨 잠깐만 야 너 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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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제시еть 제시 조금만 앞으러 가 가 가 가 가Fo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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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fir making 그래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좀 앞으로 가 링 링 링 링 링 링 링 링 링 아우 씨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링 아잇 됐어 오케이 그렇지 뭐야 어디가 야 어디가 오 오 다행이다 오 거북이 등껍질이 있으면은 될 것 같았다 했는데 오 그래도 기도 안 막히고 한 번에 잘 왔네 오 진짜 오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오 진짜 다행이다 근데 뒤에 왠지 쫓아오고 있었을 것 같애 오 다행이다 그래도 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젠데 전부 다 수영하는 거 아뇨 여기 여기 갤럭시 전부 다 수영해서 따는 것 같은데 느낌에 왠지 아 그래서 느낌이 쎄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수영이 아니라고요? 탐사인가 이번엔? 꼬릅치코 어떤 스타일 하나 벌 수 있는 기회인가? 골드디프는 비슷한 단어인데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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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디구나 아 맞아 무디니까 해봅시다 아니 또 하필이면 꿀벌 응용하네 또 전부 다 무디인데 아 졸려하다 스테이지를 가면 갈수록 졸려해지네 어떻게 스테이지를 가면 갈수록 졸려하게 만드냐 실버 스탈 찾아라 신발 저기 위에 나무 위에 있는데 저오히 저오히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어떻게 가야해 그러면 요기잖아 여기 위에잖아 꿀벌을 잠깐만 꿀본을 어떻게 구해야되지? 저 나무 일단 나무 운처로 가야될거 같은데? 꿀본을 먹고 저기 위에서 계속 고생을 해야되겠네 봅시다 뭐야? 에? 뭐지? 이걸 타야되나 본데? 잠깐만 저거 보이는데? 에? 뭐야? 뭐야 빠꾸야 왜? 왜 빠꾸야? 아이씨 너 왜 빠꾸여? 다시 올라가야겠구만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서 어 올라가고 아아 나 잠깐만 아까 탔잖아 아이씨 아 나 왜이래 아까 탔잖아 아까 탔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방금 탔다는건데 내가 왜 까먹었지? 아 저 별만먹으면 정신이 없네 그냥 아 여기 보러가니 뭐해 뭐해 아 그러면 저 물 타고 가는건가 보긴 하는데 일단 저 물 타고 가는게 맞겠지? 어 맞네 아 저 물타야되는데 스타를 타고 잡아줘 요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 뭐였다 뭐였지? 뭐 그렇지 어 저기 하와방 탱이 있다 에? 뭐야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저거 먹는거 아니야? 뭐야 먹는거 아닌가 본데? 뭐야 아이고 일단 떨어지면은 빠진다는건데 아이고 잠깐만 뭐야 아 아 다섯개 먹는거였구나 아 아 다섯개 먹는거였구나 그걸 감고 있었네 아 꿀벌 나왔다 꿀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들기면 된다는 얘긴데 봅시다잉 자 신중해야되요 여기서부터 여러개 오 pretend 됐다고 오 오 됐다 두 개 두 개에잉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방법이 없네 아 귀참케댔다 다시 먹고 돋아야겠구만 다시 먹고 돋아야되잖아 이거 잠깐만 쟤 얘는 뭐야 아 발사대도 있네? 으아아아아아 스타고술 40개? 40개 뭐가 되지? 아 덜 찼다 에이씨 덜 찼네? 히든스타에요? 40개? 아씨 근데 저 덜 찼는데? 어디서 먹어야되? 어디서 먹어야되? 어디서 먹어야되? 일단 3개 그 다음이 어디요? 3개에다가 저어 3개 나머지들 어디가 성공하지? 오케이 오오 오오 뭐가 생겼어 이? 여기서 못 가나? 오오 뭐 생겼어 이? 여기서 못 가나? 예 스탄 하나 먹고 다시 돌아오자 차안이 오오 오오 아 아 저걸 잘 밟아야되는데 아 밟는거 자체가 어둡진 않을텐데 또 타임 또 타임 그 스탄 하나 모니터 이게 이 개빡겜 한다 개빡겜 로마이크 개빡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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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각이다! 오! 아! 아닌데! 잠깐만! 오! 큰일 날뻔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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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하나 벗었네! 오! 하나 벗었다! 오! 하나 벗었다! 다행이다! 그래도! 오!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하면 되지! 뭐! 아니 근데 꼭 그림작에 해석해야 돼? 아! 아무튼 그래요! 아! 요거 일단 지금 40개 모으고 저 한 거는 일단 여기서 한 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이어서도 좀더 쭉 가도록 할게요잉! 요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li